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문집, 송자대전판의 제작 과정이 담긴 다량의 미공개 일제강점기 문서 100여 점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자대전판은 조선 정조 1789년 평양에서 제작됐으나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소실됐으며 현재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된 송자대전판은 이를 다시 판각한 것으로 대전 남간사에서 제작해 남간사본으로 불립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강원도 3척의 유생 홍재모가 남간사본의 제작과 관련해 남긴 통고문과 입회원서, 간찰 등 99점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유학자 우암 송시열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일제강점기 유림들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